클릭 앤 드래그 팥이 없는데요 어디다가 꽃을 키워볼까요 일단은 신중하게 어떤 화분이 예쁜지 골라볼게요 고양이로 일단은 갈까요 쿨캣 좋아 뭘로 시작을 할까요 어떤 거를 키울까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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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2번 3번 3번이 예쁜가 아까 그 고양이 화분에는 3번이 예쁘지 않을까요 3번 갑시다 고양이 화분에 3번이 어울릴 것 같아 나의 팥이름 낑깡으로 갑시다 낑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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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 달래는데 세이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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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 버려 아 이거는 어차피 저거다 이거 어차피 잔디다 그쵸 필요 없는 잔디다 아 괜히 놀랐네 진짜 화분 키우기래요 리얼타임이래요 이거 리얼타임 이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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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